자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 오늘의 첫번째 스케줄은 어 여리형이 맡겨주신 겁니다 자 여리형이 맡겨주신 어 이틀 연속 월배 포그바 도전 자 여리형이 오늘 여리형님이 오늘 자 레벨 90일 찍으셨답니다 아 그래서 월배 카드로는 받으셨대요 그럼 저한테 맡겨주셨구요 어 재물부터 까겠습니다 토니크로스 아 무슨말을 그렇게 해요 소진이 소섭하게 자 재물부터 갈게요 자 이분꺼는 내가 특별히 더 잘뜨고싶은데 어 이분은 또 저한테 많이 맡기신분 어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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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만원짜리 떴네 좋구요 어 좋아 자 갑니다 자 한번더 재물아 박지영 박지영 얼굴 보니까 기분이 안좋은데 박지영 보니까 재물을 받쳐야될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하죠 아 고민되는데 박지영 얼굴이나 고민되게 만드네 아 아 왠지 될것도 안될거 같은데 박지영 별로 안좋아해서 병역주피자 저는 현역을 나온사람으로서 별로 안좋아합니다 재물이 좀나고 깔께요 재물 좀만 더 어 어 어 어 어 2만원 만원짜리 한번만 더 넘기면 어 좋았어 여기까지 자 음악도 끝났어 자 포고바 까로 갑니다 자 다들 추천과 즐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어 제발 자 또 하나의 레전드 도전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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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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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이 정도면 잘 뜬거죠 뭐 좋았어요 자 주인분 축하드립니다 아 주인분 마이콜님은 잘 뜬거죠 아 보라 반짝인데 평타는 아니지 자 평타는 아니지 월드베스트가 싼게 얼마나 많은데 잘 뜬거죠 자 주인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유튜브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보라 반짝할 때는 좋았는데 앞 앞에 공이 하나 부족하더라 아 아 이거 주인 주인이요 이 분이 주인입니다 열이형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유튜브 올려드릴게요 자 맞추신분 없죠 맞추신분 없고 아 폭우가 아쉽네